덤볼! 덤볼! 원심력을 이겨내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남코스에 들어섭니다! 날아올라! 스톤번! 좋았어! 바로 그 각도야! 스톤번!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윈드 캐치 점프! 이럴 수가! 좋아 스톤번! 제피로스를 떨쳐버려! 스톤번! 좀 더 빨리 달려! 좋았어 지금이야! 바람을 타라! 라이딩 오네요! 스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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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갔다! 이걸로 승부는 결정난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스톤번! 좋아! 잘했어! 스톤번! 더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가! 네 뜻대로는 안 될 거다! 비장의 무기란 게 뭔지 보여주지! 어? 어.. 뭐? 가더라! 피스트 대쉬! 저건 또 뭐야?! 자 날려버려! 블랙 타올란! 으흥! 스톱아악! 포링! 드디어 밸런스 타입한테 유리한 작은 불코스! 골디온! 타이어가 굵은 플라워링의 힘으로 점점 억선해가고 있습니다! 골디온! 오르막에서 속도가 약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다고! 스톱아악! 하니! 버텨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로 바람을 받고 자세를 재어! 멋지게 굿 수위로 돌아왔습니다! 야 오금성!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스킬 좀 썼지? 쇼크웨이브라고 완전 멋지지 않냐? 오금성 선수! 자신찬스의 스톱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커브길에 내려오는 스윗 카드! 연고 잡혀있는 직선 콘들이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석처럼 땅에 딱 달라붙은 것 같아! 어! 제대로 봤어! 이게 바로 레니어스의 스킬이지! 덕트에 들어오는 바람을 응축시켜서 리어 스포일러에 흘려보낸 다음 강력한 다운 포스를 발생시키는 것! 그 이름도 멋진 핑크 스파이더! 땅에 딱 달라붙은 커뮤처럼 뛰어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레니어스! 스톱볼을 크게 앞들입니다! 스톱볼을 떼어낸 레니어스! 마지막 페어픽 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힘을 보여주는 거야! 레니어스! 한iggs gets! 미오 불! 이렇게 해서 9코스에는 2 키러 수만 남았습니다! 배스트레이크를 달려 드디어 마지막 코너링 코스로 들어갑니다! 레츠 고, 바로! 코너링의 정수! 체프로스의 드리프트! 체프로스! 드리프트의 원심력을 이용해 라인을 뛰어내면 톱블랍으로 나옵니다! 이게 말이 돼? 레이스에서는 정해진 라인만 달리라는 법은 없거든! 레이스는 날 자유롭게 해주지! 골! 골입니다! 1등한 크리스 선수! 라인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이겼다!